안녕하세요 자은영의 포토 에세이입니다 오늘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소금산 출렁다리는 2018년에 개통해 지금까지 280만명이나 다녀간 원주의 명소인데요 최근 이곳은 소금산 스카이밸리라 하여 명품 관광지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안전사고와 추락사고 또한 보도되고 있어 마음이 쓰입니다 그럼 소금산 출렁다리 트래킹 에세이 시작합니다 소금산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에 있는 해발 343m의 산으로 섬광과 삼산천이 합수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가 섬광철교인데요 옛 중앙선이 지나던 철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레일바이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웠던 소금산 출렁다리로 또 한 번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갔던 2018년도에는 입산시간을 9시에서 5시까지로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들머리는 대크길로 시작합니다 경사가 있긴 하지만 잘 정비되어 있어 어렵지 않습니다 출렁다리와 전망대까지만 갔다 올 생각이라면 형상복 차림으로도 무난히 다녀올 수 있습니다 왕복 3km 정도니 1시간 반이면 충분하겠지요 대크길로 올라가면서 내려다본 안현 관광지와 주변 풍경입니다 삼산천을 휘돌아치는 물구비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덤망대는 아찔하게 호공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어 출렁다리가 나타났습니다 길이 200m, 폭 1.5m인 소금산 출렁다리는 개통 당시에 국내 최장, 최고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휴가마도는 삼산천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고 천길 낭떠러지의 아찔함도 느껴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정갈한 소나무 숲길이 이어집니다 어디나 그렇듯 능선길은 걷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기 시작해 또 누군가 보태었을 돌탑도 지나갑니다 삼삼오오, 혹은 둘, 혹은 혼자, 길을 걷습니다 한 차로 왔지만 길에서의 시간은 각자입니다 어느덧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아담한 정상석입니다 이제 우리는 404 철계단으로 하산할 겁니다 하지만 이곳 계단은 수직에 가까워 출렁다리보다 더 아찔합니다 철계단 못 미쳐 멋진 고사목 한 그루를 만났습니다 멀리 배경으로 보이는 풍경 또한 아름답습니다 바위에 걸터앉아 풍경을 즐기느니 사람 또한 풍경이 되는 순간입니다 앞에 보이는 강이 바로 삼산천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소금산, 저쪽이 간염봉입니다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한다는 산자 분수령의 의미를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구비쳐 흐르는 강, 방금 지나왔던 출렁다리도 보입니다 그때 레일바이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레일바이크는 판대역에서 가난역사의 예철길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산 404 철계단입니다 철계단이 404개여서 404 철계단 철계단의 아찔함은 출렁다리를 능가합니다 체감각도가 거의 수직입니다 손으로 잡지 않고서는 올라올 수도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소금산 사냥을 생각하신다면 이 철계단에 대해 마음 준비를 하시라 권합니다 후덜거림에 비해 아찔함에 비해 사진은 너무나 온건하게 담긴 것 같습니다 인물 또한 여유로워 보입니다 사실 저희는 암독등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은 수직에 가까운 후덜덜함이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바로 유원지 아영장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삼산천을 따라 관현 관광지 주차장으로 돌아나갑니다 밑에서 올려다본 출렁다리가 고공 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인데 이렇게 쳐다보니 그 아찔함이 더욱 실감납니다 전망대 또한 아찔합니다 저런 곳에서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사진을 열심히 찍는지요 출렁다리만 당겨 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걸린 육교 같습니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 등실 떠 있으니 마치 천상을 건너는 다리 같습니다 이 시간은 안정 mue와inhoan Politik 출렁다리고 간연암과 출렁다리를 뒤로하고 섬강철교에 다시 한번 눈길 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소금선 산행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따라 멋진 하늘이 선물 같았던 하루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소금산 트레킹,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날 함께 진행했던 원주여행 용수골꽃양귀비축제장과 박경희의 토지문화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